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이사야 44장 1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이사야 44장 1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이사야 44장 1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루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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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대 후서 3장 16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이사야 44장 1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이를 이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뤄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뤄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뤄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뤄다 시편 33편 12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일자 모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일자 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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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보금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반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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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대구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하니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기모대구서 3장 10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 소설 1장 13절 하반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대구서 3장 16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기모대구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사십사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4편 33편 그 기쁘신 뜻대로 safmi 그 그리스도로 852 accepts 4 이스라엘에 이르리로다 나랑 ры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자기의 아들 그리 대게 아adersjos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사 보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사 보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사 보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사 보금하지 말라 용납하사 보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8장 16절 하반절 17절 하반절 구원의 보금 18장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의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